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와 또 그 언어를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계속 쪼개지면서 진행될 겁니다 하나는 문법 수업이고요 또 하나는 그 문법을 활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파이썬에 이미 경험이 있다면 모든 수업을 다 들을 필요 없이 활용에만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파이썬이 처음이라고 한다면 문법과 활용을 잘 보면서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나가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종류별로 나눠 놨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는 문자, 숫자 이런 것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을 만한 데이터 타입으로는 이를테면 블리언이라든지 컬렉션이라든지 또 객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인 숫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원래 컴퓨터는 예전에 르렉사니스 시대나 이런 때에 계산을 하는 직업인이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차려놓고서 지금 변호사나 세무사나 이런 전문직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계산을 해주는 일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인류가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를 만들면서 더 이상 수학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진정한 수학을 사람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에게 있어서 숫자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 숫자를 다루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과정에서 숫자라고 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데이터 타입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여기 저는 HDDOCS 다큐멘트 루트 디렉토리에다가 문법을 수업을 할 때는 syntax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저장해서 실습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yntax는 문법이라는 뜻의 약자, 아니 문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건데요 number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실습을 한번 진행해 봅시다 우선 파이썬에서 숫자는 여러분이 숫자를 표현할 때는 그냥 숫자를 쓰면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숫자와 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면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돼요 데이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계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칭 영상이죠 사칭 영상을 한번 해 볼까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그 2를 여러분이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 2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print라고 하는 파이썬의 어떤 명령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cd syntax 이렇게 해서 syntax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현재 이동한 상태이고요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number.py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number.py를 실행시킬 때는 python3 number.py라고 해서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숫자 2가 나온 것은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건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관심도 별로 없는 주제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열어 보시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python3 number 그리고 type 이렇게 하면 숫자 type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저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검색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built-in type이라고 되어 있네요 built-in은 붙박이라는 뜻이죠 즉,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들이라는 뜻입니다 쭉 내려가서 한번 보니까 음... 여기에 이렇게 number numeric types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밑에 가보면 여기 operation 즉, 연산이라는 뜻인데 더하기를 하고 싶을 때는 x 플러스 y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게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빼기를 하고 싶을 때는 당연히 이건데 곱하기는 좀 달라요 곱하기는 별표 숫자 8 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누기는 슬래시를 하셔야 됩니다 키보드 위에 표현할 수 있는 자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기라든지 또 곱하기 라든지 이런 기어들이 키보드에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다른 문자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파이썬에서 숫자를 다루는 방법과 숫자라는 데이터 타입과 그 숫자라는 데이터 타입을 처리하는 방법인 연산자 여기 있는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 웹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조금 더 나간다면 나누기 정도가 어쩌다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수학과 관련해서 웹 개발에 한해서는 이 수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웹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데이터 타입인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